지현아 오랜만에 3만 원이냐? 얘기해요, 진짜? 해봐요, 막 질러요. 죽지 않아도 내가 죽였을 거야. 안녕하세요, 블랙의 신부의 서혜승 역할을 맡은 김희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랙의 신부에서 이영주 역할을 맡은 이현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블랙의 신부에서 진유희 역을 맡은 정유진입니다. 네, 저는 블랙의 신부에서 차석진 역을 맡은 박훈입니다. 저는 블랙의 신부에서 최유산 대표 역을 맡은 차지연입니다. 네, 지금부터 블랙의 신부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어떤 말로도 용서를 구할 수 없을 거야. 나는 바람핀 배우자를 용서한다, 안 한다? 첫 질문부터 어마어마한 질문이 나온다. 화가 난다, 안 난다 이런 게 아니라 죽었다. 죽었다. 저는 용서 안 한다. 죽어도? 네. 죽어도 용서 안 한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죽었으니까 용서할 필요가 없죠. 근데 억울하게 죽었어요. 억울하게! 그러니까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억울하게. 죽는 거 자체가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줬기 때문에 고통을 줬는데 또 줬다. 더 용서할 수 없죠. 죽지 않아도 내가 죽였을 거야. 결론은 똑같네. 죽는 거네. 용서 안 한다. 저도. 절대 안 한다. 절대 못 한다. 네버. 바람핀에서 이미 끝났어요. 그럼 전 용서하겠습니다. 아 또 이렇게 가시면은. 왜? 왜? 굉장히 이미지가. 죽었잖아요. 아 그래. 어떤 속죄를 했다. 예 그쵸. 미안한 마음과 뭔가 죄스러운 마음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바람핀 상대로 인해서 죽었다면 더더욱이 용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나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다. 그렇지 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바람핀 그 상대 때문에 희생하듯이 죽었다? 더더는 거지. 그러면은 화가 나신 것 같으니까 제가 용서 안 하겠습니다.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아니요. 유진이. 아니야 해봐. 해보자. 유진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저도 용서 안 한다인데 이야기를 들어보고 복수는 해주겠다. 용서는 못하지만 억울함은 풀어주겠다. 현욱이는 지현나한테는 용서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용서한다? 남자분들이 이렇게 용서를 한다고? 우리 여자는 용서 안 한다네. 어떻게 보면 저 좀 단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우리 다섯 명은 진짜 저 주제 하나 가지고도 밤샐 수 있어요. 그럼 그럼. 서비스는 다 용서한다로 바뀌어 있어요. 또 나는 용서 안 한다로 넘어가 있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겠다. 저 사람 이형주 대표 같은데요? 하이블 대표예요. 제게 30위. 그럼 우리 지현 씨부터 한 번 해볼까요? 진유희 감정. 단순하게 욕망 같진 않았거든요, 저는. 제가 최유선이라는 인물을 연기하면서 진유희를 바라봤을 때 짠함도 있었고 공감되는 부분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사랑도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다. 나도 약간 비슷한데 사랑이다라고 볼 것 같아. 욕망도 어떻게 보면 사랑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저는 어느 정도 얘한테 호감이 있어서 이 사람한테 접근을 하긴 했지만 결국은 욕망이다. 왜냐하면 진유희가 또 아버지에 관한 그런 에피소드들이 나와요. 결핍. 대사 중에 유희가 저는 그 누가 봐도 최고의 남자, 최고의 가정을 이룰 거예요. 아버지한테 못 받은 사랑. 다 가지고 싶은 그런. 사랑으로 시작해서 욕망으로 끝났다. 그게 이성적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러었으면 내가 더 네 옆에 있었어야지. 아니, 나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떠났던 첫사랑이 다시 돌아온 나는 안 만날 것 같은데. 안 만나요. 저도 안 만나요. 저도 안 만나요. 우린 다 첫사랑이 안 좋았던 걸로. 4명 정도는 첫사랑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걸로. 그러니까 지석진. 석진이. 지석진이. 여기 선배님. 대역을. 아니 그렇게 바꾸시면. 저는 입장이 뭐가 됩니까? 찬하지. 지석진 선배님은 어떻게 되세요? 지석진 선배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석진 씨가 처음에 첫사랑이 저를 어쩔 수 없이 떠난 경우가 있잖아. 떠난 이유가 안 좋게 바람을 펴서 이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상대를 두고 가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근데 떠날 때 그러면 상대방을 너무 배려를 안 해준 거 아니에요? 이유를 조금이라도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너무 갑자기 떠나버리면 그것 또한 그거죠. 누가 옆에 없으면 만날 것 같아. 오 심플하다. 타당한 이별의 진짜 이유를 알게 되면 그 향수가 있잖아요. 그걸 들고 마음이 아플 수는 있지. 역변을 했다던가. 수탐을 좋아했는데 갑자기 사회를 많이 때가 묻어 있는 모습이 됐구나. 동생의 모습이 아니다. 이럴 건 각자 얘기하죠. 방금 얘기를 한 게 때가 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순수한 모습을 좋아했는데 때탐의 기준이 뭐예요? 되게 지저분한 것까지 아는 거야? 얘기해요 진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머리가 씀씀치 않아. 방금 표현도 얘기 좀 다 씀씀치 않다라는 표현은 힘들어. 아 힘들어서 온 거야? 지현아 오랜만에 3만 원 있냐? 남자친구가. 그러면 내가 몇 살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 우리가 지금 막 거의 50 바라보는데 야 뭐 하는 거야. 버스비 있냐 이러면 약간 버스비. 갑자기 나 타서 보험 들자고 그런. 야 너 진짜 정신은 하나 있어야 돼. 애매해지는 거지. 어떻게 할래요? 벼랑으로 떨어지실래요? 아니면 내 손 잡으실래요? 아 안 받지. 절대 안 받지. 받을 수 없지. 아니 너무 힘들어. 버스카드 충전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 지금. 전 재산의 도움을 받는 것도 복수가 될 수 있잖아요. 아 일부러 복수하려고?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 접근했다가 다 받고 복수분이 되는 거야. 접근을 분어트리는 거지. 어 그건 더 치밀하다. 근데 쉽게 안 무너질걸요? 그런 사람들은 잘 안 무너지던데. 그럼 이의 끝이 안 나요. 되게 끝이 안 난다. 아 옵션 좋아요. 자식을 붙이면 옵션이 그게. 야 나빴다. 옵션이라고 하기에는 그 가치가 너무. 가족은 건들면 안 되는데. 도움 안 받는다. 이런 거 우리 쓰레기 되는 거 아니야. 어머 극단적으로 가셨어.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여도 될 것 같은데. 죽여버린다. 근데 그건 중요할 것 같아. 오버랩이냐. 조금이라도 겹쳤냐 안 겹쳤냐. 내가 이 남자랑 살 때. 서로의 약간 호감이 있었나. 달래주다 보니까 친해졌어. 그거는 난 용서해. 나도 손절 안 할 것 같아. 나와 이미 인연이 끝났는데. 깨뜬한 상황에서 시작된 거는 인정해줘야지. 그렇지 내 말 맞지. 근데 만약에 서로 셋이 있을 때도 둘이. 이상한데 뭐가 썸이 있었다. 그거는 용서할 수 없어. 여기까지 지금 다 미국 마인드입니다. 유진은? 저도 저한테 미리 말을 하면 친구가. 사단 이야기를 들으면 오케이가 되는데. 갑자기 이제. 둘이 나타나. 나타나. 그러면 그건 절대 용서를 못 할 것 같아요. 손절은 안 할 수 있는데 축하는 못 해줄 것 같아. 그래 그것도 굉장히. 아니 나는 축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축하할 수 있어. 그 정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지 않을까? 축하는 못 할 것 같네요. 어떻게 축하할. 잘 어울린다. 가능하다고? 그래 이렇게. 둘이 나보다 낫다. 행복해라. 내가 아니었네. 어쩐지. 와 쏘쿨. 그럼 그거 웃기잖아. 내가 살아봤는데 이런 거 좀 괜찮은 거. 어? 밤에 야식을 좋아해 이럴 수 있잖아. 야식 살찐니까. 야식. 왜? 손절 안 한다. 거의 안 한다네. 깨끗하게 끝나고 서로 만나는 건 우리가 할 말 없지. 근데 그걸 알 수 없지. 그러니까 축하를 못 하는 거야. 그쵸. 안 끝나. 안 끝나. 조금만 더 얘기할까요? 거기에서. 옥션. 옥션 안 하시죠. 근데 배우자랑 몇 년을 살았는가도 사실 생각을 해봐야 돼. 아 그래? 연수가 또 준비해? 어. 나랑 결혼 생활을 몇 년 했는가. 그 자기 배우자랑의 시간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기간도 사실. 오래 그렇게 결혼 생활을 했는데 배신감도 될 것 같아. 오래 살면 더 쿨해져. 그러니까. 나 지금 나도 비슷한 생각이야. 나도 오래 살면 더 쿨해지는 거야. 먹여 먹여 먹여. 블랙의 신부를 보시는 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려운 질문들을 저희가 토론하러. 다시 다시 다시. 시청자야 시청자. 팬 팬. 시청자로요? 그러면 팬청자로 하자. 팬청자. 보는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 이걸 보는 사람이. 없어 보여. 네. 블랙의 신부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주제를 갖고 저희도 한번 토론회를 해봤는데요. 블랙의 신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넷플릭스. 뭐 좀 drone에 있어. 님이 랩이瓜 랩이 ripping힐 붙여 Cai Bet importante. 심한 Pil이 nelle 장머를 보이는 그날과 함께 할 수 있는 김상철입니다. 당신이 두 번 member하긴aedaинов라, 말씀을 듣고 GETtó하시겠습니다. gas sign화 diaphrag впер unter 노는 못천 glue. 그리움에 물을 inventions guten ز entered.